자막을 통한 반복의 Hip-HonK 하아... 안녕하시고 당신 메시지를 받았소. 이걸 촉박한 통보라고 부른다면 절대로... 나 참 많이 성했습니다. 당신 Grape-HonK 출발AT이 против오무소의 공간을 통한 카레고 어치... 호체로에 붙은 녀석을... 잊지마시오. 깔떼기! 깔떼기! 어둠 속 깊이 그 녀석의 손가락을 잘라 책 내용인데 이건 책 내용이고 파일을 보겠습니다 문서 데이터 없음 프로그램 아 이거 게임이고요 28호는 어딨어 이것도 안 돼요 뭘 내가 놓친 게 분명 있을 텐데 뭐야 도대체 내가 놓친 게 분명 있을 텐데 분석이 안 돼 다 이 느낌표로 돼 있는 게 지금 증거라는 건데 분석이 안 돼요 아무것도 그런 게 분명을 보고 남방적이 안 돼 뭐 그렇게 돼요? 도망가자! 그 물건을 올려줄게! 지금 바로 도망가자! 제 전화였지 않았는데, 저는 전화였다. 그럼 도망가자! 찹찹! 오케이... 저는 그냥 쉽게 가져올게요. 아파트에 앉아있고, 커피, 커피... 그 다음은 그냥 도망가자. 너는 내가 도망가자? 세베스틴! 닦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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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말해, 제스윙! 다 얘기해! 다 됐어, 다 됐어. 나중에 봐봐. 나, 내가 도망가! 닦아! 싱크로세인 인젝트, 스트레인 레벨 싱크로세인 인젝트 싱크로세인 인젝트 싱크로세인 인젝트 싱크로세인 인젝트 넌 이예어 단 님은 댄엘 댄엘! 정말 즐거운 즐거운 것 같다 네 그 문을 가지고 있었나? 결국에는 닫은 것 같아 다른 걸 들어갈 거야? 다른 걸, 댄엘 너, 혹시 모른다? 우리 모두 모른다 우리 마음에드와 알게임 아, 내가... 적어라, 내가 말해 볼 수 있겠지? 음... 40? 그럼... 4? 404? 그리고... 마지막 넘버? 그것은 너에게 찾아봐. 다녀열요, 다녀열요. 이것은 너에게 말하지 않는다. 만약 너의 다른 나라의 드론과 함께 28호의 주인 찾기를 못했습니다. 시끄러운 지하체 방어는 빈번호가 없으면 들어갈 수 없다. 404인데 비밀번호가 2개가 필요합니다. 1개는 28호에 사는 사람의 비밀번호고요. 하나는 출구인데 28호를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거 다 왔던 곳이야. 길을 다 외우고 있단 말이야. 그리고 오른쪽에는 문이 닫혀 있어서 여기 안쪽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여기 안쪽에 뭐가 있습니다. 28호 28호의 비밀번호 니네 혹시 아는 사람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나에게 훈수를 뜬다면 내가 아프리카 퀵뷰를 주고 또 주고 주고 아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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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입구 비닐번호지 여기에 비밀번호가 아니야 내가 어딘가 놓친 게 있어 내가 이 사람을 뭔가 놓친 게 있다고 어디서 증거를 하나 놓쳤어 뭔가 우리가 어디서 안 찾은 게 있다 두 가지 비밀번호를 알아내 돼야 되는데 자 한정적이야 한정적 한정적 어디 번호가 있나 28호 7441 인정머리 없는 너 널 한번 믿어보는데 만약 네가 아닐 경우 네 위 아래 양 옆 5명씩 너 때문에 이걸 하면 이거 점프도 없고 옆은 어떻게 되냐고 옆은 그냥 산 거야 비밀번호 어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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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7 44 1 살았어 내가 해냈다 내가 해냈다 또 내가 해냈어 내가 쟤를 믿었어 나는 쟤가 저렇게 할 줄 알았어 나는 쟤가 나를 저렇게 믿을 줄 알았어 난 쟤를 믿을 줄 알았다고 와 레이어스 오브 피어 제작사에서 만든 게임이기 때문에 여기 아마 뭔 사건이 있었지 뭔 기계가 있다 열어 이것도 열어 왜 냉장고가 두 개나 있냔 말이야 아무것도 없어요 그 어떤 기계가 있습니다 그 어떤 기계가 있습니다 어 뭐지 아 아 장기농장 이거를 인간의 몸에 인식한다 아 아 이거 뭘 해야 되지 아 이거 뭘 해야 되지 뭐라지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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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고... 이건 왜 크로스웨어가 없어서 이렇게 개불편하냐? 한번 하니까 이게 안됩니다 리부팅 내가 뭘 하는지도 모르고 지금 된 것 같은데요 안식을 찾아준 것 같은데 뽑을 수 있나 이제? 안 뽑혀요 안식을... 아 이걸 하면 되는구나 잘 가라 돼지야! 오프라인 안 죽잖아 안 죽잖아 안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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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호의 주민찾기 끝났고 숫자 404를 알려줬다 마지막 자리 숫자를 알아야 된다 마지막 자리 숫자 마지막 자리 숫자를 어떻게 찾지 4004 그럴 리가 없어 4 004 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유일하게 안 해본 게 4004였어 내가 해냈어 4004 안 그럴 줄 알았어 뭐지? 문 열어 문 열어 문 열어 4004 월 August 도움이 필요하오 나 옹망장이야! 아 얘가 환상을 볼 필요가 없는데? 뭐야? 열리는 문이 아니야 이거 약 부작용인가? 죽은 사람 해킹해서 똑같은 곳인데 뭔가 있습니다 창문에 뭔가 있거나 이 문은 문고리가 없이 안 열리는 문이에요 근데 지나면 똑같은 곳을 지나지 그렇다면 반대로 가는 거야! 하... 여긴 너 여기 KPD 事의 일을 너는 잘 지내셨어? 젠장 네 그리고 아니 너는 뭘 생각해? 무슨 일인가? 왜? 너? 당연히 너는 항상 말이야, 아니야? 나한테 말해 그래서 내가 여기야 이제는 시간이야 나한테 말해 시체에 핀 수선한 냄새가 나 추한 요정이 꿈을 현실로 만든다 바닥은 당신 위에 있는 한 마리 용이야 추한 요정이 꿈을 현실로 만든다 바닥은 나, 스위터 relax 시간은 시간이야 시간은 사람을 기다려야 해 시간은 nothing problem problem 자 제가 왔습니다 손을 씻고 자 님들 이제 자 몇 번입니까? 자 자 날마다 오는게 아닙니다 자 1,2,3,4,5 자 6,7,9 자 3번 자 3번 3번 6번 1번 영정 4활 죽음 1 사진 영정 3 4활 4 죽음 아 룬 문자 자 이거 2 4 6 6 번 많이 나오고 있으며 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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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번마 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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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도 6번마 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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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다가 지금 9번 9번 가고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3번이 갑자기 일어나면서 3번 때리겠습니다. 3번 때립니다. . . . . . 안으로 게임이 끝났어 너의 번호를 알았다 다시 돌아올게 우리 번호를 알았다 생각해 주지 않게 너의 평가에 안 될 것 같아 이 인터넷은 오프라인 건물 매니저님께 연락해 주세요 약먹겠습니다. 약먹어. 긴장레벨을 낮춰. 긴장레벨을 낮췄는데도 이게 안됩니다. 계속 앞으로 앞으로 전진을 합니다. 바뀌었습니다. 드디어 그런데 긴장레벨이 계속 뭐야 그러네. 문신 시술소의 주인이 누군지 모르네. 문신 시술소 주인 누구든 간에 그가 이 사건에 연루되어 있고 그가 어디에 사는 누군가를 알고 있을 것이다. 그가 어디 사는지 누군가는 알고 있을 것이다. 이 사람한테 얘기하면 관리인 어디였어? 관리인! 네가 알고 있을지 몰라. 관리인 컴퓨터 뒤져보자. 1층 아니, 젠장! 다 영호야, 이씨! 관리인 문신 시술소에 아, 맞다. 건물 폐쇄됐지. 누군가는 알고 있다. 누가 알고 있다는 거지? 여기도 못 넘어가. 밑으로도 못 가고. 일부러 일자진행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만, 이렇게 하는 것 같아. 누가 알고 있지? 16호 17호 더 올라? 누가 알고 있지? 15호 14호 13호 13호 열렸다. 관리인 이 새끼 어디 있어? 저기 지난번 건너온 곳인데? 나 길 좀 잘 찾고 있잖아, 인마. 내가 지금 길 엄청 잘 찾는 거야. 9번 아니, 여기 힌트가 너무 없어. 힌트가 관리인만 찾으라고 나오... 아, 관리인만 찾는 게 아니라 누군지 알아보라고만 나오지. 누구한테 가라고는 안 나왔지. 어? 여기 지난번 걔 죽었던 덴데? 그렇지 말입니다. 그렇지 말입니다. 아, 관리인이 나오면... 어, 뭐야 이거? 어, 여기가 처음 그 사건이 일어났던 그 장소지 않습니까? 뭐지? 앗 이게 뭐지? 에라틱 카틱 패러 이 지나물을 못 봤구나 님딤들? 혹시 내 생각에는 지금 관리인이 가닐깡이 있거든? 관리인이 원래 있어야 될 자리에 지금 없는 거야. 누군가? 지하층에서 28호의 주인 찾기 그 주인이 누군지도 못 찾았어. 문신 시술소 아니 관리인이 지금 유일하게 밖으로 나와 있는 놈이잖아. 그러니까 그 놈을 찾는 거지. 어디 있는 거지? 여기서 물어볼 사람이 없어. 다 물어봤어. 관리인이 없어. 자 시작해보자. 내가 여기서 나왔다. 자 저기는 밖으로 나가는 길인데 건물은 폐쇄됐어. 뒤로 가면 문신 시술소로 갈 수 있지? 문신 시술소 관리인 여깄네 이 새끼 아 진짜 한참 찾았잖아. 아 아 문신 시술소의 주인이 여기? 어디? 어디? 잭... 아파트... 모르겠네... 2번 floor 고마워 닦아도 깔아도 깔아 해야지... 깔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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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깔아 210호 2층에 있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210호 찾기 제가 또 길찾는데 도가 쳤지 않습니까? 지구역 100 208호 13호 201호 201호 부터 207호 까지 208호 부터 213호 까지 208호 2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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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8호 210호를 왜 이렇게 히어놨어? 끅 大inaire 210호 219호 2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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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옆이다 210호? 뭐라 씨부리는 소리가 들리는데 검사해! 친구 찾았어 210호 RC 장치 소스를 추척할 수 없음 그리고 이건 뭐야 벽이잖아? 벽을 뚫는거지 열어 아니 이 집들은 냉장고가 다 2개씩이야 어? 코스톱 그럼 210호 2 2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